새만금 프레젠버리 대회 급작스러운 취소 사유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레젠버리 취소 사유가 야영장 내부 기반 시설 준비 부족과 폭우로 인한 침수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준비 부족 사태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